안녕하세요 프랭크쌤입니다 이번에 유튜브에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월요일, 화요일, 목요일 오전 8시 그리고 저녁 9시 15분에 매일 30분 동안 저와 함께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라이브 방송은 뭐냐?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죠? 저한테 소통을 하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영어 공부해야지 마음은 먹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막 흐트러져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여러분 저랑 또 친해지고 싶죠? 이렇게 채팅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카카오톡 그룹방도 만들어놨습니다 그 그룹방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활동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다른 라이브 방송이랑 달라요 저는 체계적으로 항상 만들어놓고 여러분한테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라이브 방송 그리고 또 이모티콘과 여러 가지 배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와 함께 소통하면서 저희만의 특별한 이모티콘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라이브 방송 월 12회입니다 제가 들으면서 차곡차곡 하나씩 개념도 잡고 또 제가 준비한 수업을 들으면서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어요 라이브 방송 멤버십 가입하고 저와 라방에서 만나요